우리 동네 대소사, 그 첫 번째 현장, 하만군 가약으로 왔다. 못 나서 집중하시네요. 너무 못 나서 지금 왔네요. 하만소방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에 왔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바로 하만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 우리는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하나, 우리는 심판의 판정을 절대 성공한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 경영과 단합 경기를 통해 현장 개혁 능력을 항상 지키고, 대원 간의 하업과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용소방대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구성 단체로 소방공문들의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하고, 시원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각 음면, 지역면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 사건,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 투입된다고요? 아니요. 불 났다 문자 오면 일하다 총알같이 뛰어갑니다. 까끄리도 가고, 뱅이도 가고, 산불 나면 못만큼 다 가간다. 즐겁고? 이, 많은 기구야. 화재 예방 홍보 활동도 하고,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이웃돕기, 그리고 우리 10개 읍면 단체 회장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사회의,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첫 번째 경기는. 바로 구명한 멀리 던지기. 비장한 각오로. 오레탄 소재로 채워져 있어 보기보다 무거운 구명한 던지기. 반면 예외는 있는 법 한 번의 최고 득점 달성 이 익수자가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한 그 채에 던져야 그 익수자를 신속하게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로 왔을 때 높은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던지느냐가 관건 연습을 하셨어요 가상훈련도 실제 상황처럼 과연 어느 팀이 가장 멀리 던졌을지 이어진 두 번째 경기 한 개라도 안 넣으면 3초 간점입니다 3초 이거 조끼 이거 결착 안 하면 1개당 1초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우리 동네 안전은 내가 지킨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 거기다 민첩하면서도 침착하게 출동해야 한다 의소대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우리 음면에 자존심을 걸고 와 seitle 6초 간점에 띄워는 편 오늘 왜 못드셨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을 거 faf 지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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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심하다 주광이 끝까지 오케이 우리 왜 병만처럼 안 했어 자르지 하면 알았다니까 이거 이기고 되는 게 아니고 기록 아이고. 한층 격앙된 분위기 속에. 아니요 저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 경연 대회 그 뒤에 이제. 파업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소에 훈련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단합 경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물 소화수 나르기입니다. 물 불 끄는 거 그거 가정해가지고 저 물통에 여기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채우는 거예요. 물통 자체를 들고 가보려고 했더만 물이 너무 안 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양손에 빈 바가지 장착하고. 시작. 3종 경기 중 최대 인원 투입 6인 1조가 한 팀이 되어 릴레이 달리기. 다 간다 다 간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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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기초 체력 단련의 순발력 집중력은 물론 팀원 간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맨발의 투원도 마닫지 않는다. 보는 대원들은 목이 쉬어라 불꽃 응원. 어느새 마지막 주자가 끝나고 긴장되는 심사 시간. 과연 어느 팀이 더 많은 물을 옮겼을지. 공기장으로 비가 오는 중. 나는 약간 높이 있어. 그래 약간 요래 요래. 잘 요래. 보이지. 일단 보이게 해야 될 거 아이가. 아니 안 보이다. 아니 아니. 안 보이더라. 사장님 높이. 그래 하면 안 보인다. 봐봐. 18 18 18 18. 시작해. 18 내 나야. 18 18. 보이야. 보이야. 그래. 우리가 봐야지. 살아. 틀어. 틀어. 와 눈빛아 갑니다. 와. 안 보이잖아. 잘 보이게 해야지. 안 보이잖아. 그렇다면 최종 직계 결과는. 위. 소방들이. 벌써 모든 경우를 발견하여. 소방인력을. 됩니다. 소방인력. 소방인력이 뜨거운. 발수록 소장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또. 솔선수범을 해줘야. 소방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또 되려고 해요. 사만대 산에 발전되도록 많이 찍어가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찍으세요. 추측 농가이다. 생활 속에 숨은 영웅. 열정과 화합으로 똘똘 뭉친 함안군 의용소방대원들. 우리의 환경 소방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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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